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부친 따라하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자로 나가시는디 성자로신 토련님이 내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리 없지만은 분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거니 많이 먹먹 중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른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갈까 다려갈까 하서런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하니 부모님의 고중이여 저를 다려가자하니 저를 다려가자하니 그 마음 그 처사에 끙당자 저를 볼 것이니 사생아 난처로 그러지 길벗던 줄 모르고 주냐 문천을 당도로 좋아 그대여 양단이 여영성성하게 상해 봉선화에 물을 주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다시 봉선화에 물을 주다 봉선화에 물을 주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환켜 일어서며 토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닭 밑에 내리성 가문에 들어 기침소리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호나른 위기를 돌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장 모친 토련님 드리려고 방참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처우님 assembled 살이 오신데 남cro살 이데 어 옆 국가 바본부마다 포검만은 나제 못 보다 한이 조세 사토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혜지살계가 걱정할게 방문 내니 열 수 있어 불연기 망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내 여축약이는 도련님을 드릴려고 도련님을 드릴려고 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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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넣다 단숨어치 반기여여 상큼 웃고 일어서며 옥수잡고 허는 마리 수세지 만별원이 이해를 해니로 편지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데서 손님 왔소 발석해로 이뤄시오 삿독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방이신다 내감을 들으셨소 약주를 가음 하여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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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에 손을 놓고 속 콕 꼭질러 보아도 봄도 꼼짝 아디어리 Tour 춘향 시작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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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 고 요리 시작 sp 춘향 무색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도련님 속 내 몰랐어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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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전은 천인이라 잠깐 자정허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보고 나를 때려도 허시던디 좋다 속 모르는 이게 지금 늦게 오네 변지없네 적사랑 외신일공 오지 아니야 적사랑 다시 마세요 적사랑 외신일공 오지 적사랑 외신일공 외신일공 흑음 외신일공 흑음 외신일공 흑음 뭐라고 시작 외신일공 그렇게 해야 돼 적사랑 한 번만 더 해봐 자 잘했어 이제 고쳐줬어 시작 자작사랑 외지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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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걸 해줘야 돼 하나하나를 더 튕겨줘야 돼 외지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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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es 과자 외지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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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희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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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야 그 뒤에서 거기서 다 만들어줘야지 야몽야몽으니 다 만들어줘야지 아까 뭐시오 야몽야몽으니 싸먹 싸먹으니 다 만들어 자 짝사랑 시작 이거? 싹 너도 거기도 찍어줘 짝 딱 일정 렛잇히 희희 고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오직 고기가 싫었고싶어 싫었고싶어 거기를 싫었고싶어 싫었고싶어 그러지 야물닭지지 긴 시려오는 말은 더하여도 없을 때가 없고 포기시려오는 얼굴 더 보아도 병대다니 잘한다 나는 건넌방 어머니 그게 가지 거기가 그렇게 맹하지 않아 어머니 어머니 그게 가지 히 히 히 시작 어머니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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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부터 손님 손님 기도 막혀 하는 추락을 부여 잘한다 개양고라 개양고라 거기가 명료하지 않아 개양고라 개양고라 그러니까 개양고라 할 때까지 쭉 빼다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쭉 쳐져 내려가고 개양고라 이렇게 돼야지 개양고라 시작 개양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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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빼다가 내려가야 돼 개양고라 개양고라 이렇게 시작 개양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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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야 되는데 어후구-수구encia 시작 위에서 центр 기 discernune 기 Teraz 기rayo 그냥 찌르드하그그 찌르드하그 το 길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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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루구구 길서고 짜루구 길서고 그렇게 해야 돼 내 것이다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어디서 그렇게 내리냐 시작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그렇지 손모드려 말을 말아 너무들 잘하시는데 너무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 느낌이 오는구만 이제 인자 인자 그냥 멋이 죽게 되누만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을 허구 말을 어여 닥터 아보 겨 못살구 소 시작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렇지 그렇게 부드럽게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없어 그렇지 갔다 보여, 갔다 보여 못살었소 이에춘향아,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이에춘향아,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이에춘향아, 사또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산하소구려 시작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산하소구려 올제 인제 대야로소 시작 올제 인제 대야로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대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부라 허였으니 천리 말리라도 도련님을 따로 가지 송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처퍼였다는 말이 원근의 남자 허면 사당참내도 묻어 시작 사당참내도 묻어고 과거 한장도 묻해 보고 그냥 과거 한장도 묻해 보고 그러게 지지단 과거 한장도 묻해 보고 사당참내도 사당참내도 사당 사당 시당 사당참내도 사당참내도 과거 한장도 못해 보고 노두령으로 죽는다 허니 노두령으로 죽는다 허니 시작 노두령으로 죽는다 허니 이럴 장자 어쩌고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여기는 촉새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그렇지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잠시 훈귀향을 들 수 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푸르락 커여지며 이별 초둘을 내는 일 시작 시작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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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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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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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사나 이별 여보시오 도련님 하이! 여보, 여보, 도련님 성과를 좀 내!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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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말이 웬말이오 이별말이 웬말이오 이별말이 웬말이오 서술이 살아있어야지 시작 작년 5월 다논말이 웬말이 웬말이오 작년 5월 다논나르 다논말이 웬말이 웬말이오 작년 5월 다논나르 다논나르 소녀집을 찾아와요 이렇게 시작 소녀집을 찾아와요 이렇게 시작 소녀집을 찾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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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다소 오버페이스되도 돼 오버해야 돼 여기는 시작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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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기는 더운 삽몰 상전이 벽해되고 잘한다! 벽해되다 상전이 벽으로 떠나 살자 살자 걸렸던 흥기는 망하는 주의연이다 못해요 잘한다! 이별말이 내 말이오 잘한다!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가지에 가지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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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한 번만 더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상상까지 바지에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그려 거기를 풍부하게, 저음을 풍부하게 해줘야 돼. 잘했어.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그려 이렇게 밑에서 저음을 풍부하게 떨어져야 돼. 감정이 여기는 다소 오버해도 되는 거야. 밑에서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그려 그렇게 향단아 예 권동 방 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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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호호시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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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시다 건너 그렇지 건너 건너 헛소 헛소 한 번만 더 시작 건너 건너 시작 건너 건너 아니아니야 방이 짧아야지 건넌방 건너 으허허허 시작 건넌방 광흥도 가서 만난 인물 오시 바로 떨어져 직선으로 오시래라 그렇게 해야 돼 도련님 도련님 떠나 신난다 잘했어 잘했어 어느 흙을 헐라한다 시작 사생금 절단 을 헐라한다 만난 인물 오시래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너무 이쁘게 한다. 나보다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했어? 아니, 이러니 기도를 이렇게 도망가보자고. 그러니까 다시 쫓아오지. 아따, 이쁘게 잘 만들었다. 잘했어. 이쁘게 한다. 싸우고 있다가 사람과 좀 맛이라도. 그래야지. 아,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아니, 닦을수록 잘하죠, 우리가. 여러 번 닦아야 돼요. 한두 번 갖고 이거 되는 게 아니야? 음악성들이 대단이야. 여러 번 닦아야 돼. 이거 어려운데 이색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왔어. 아이고. 근데 찾아보면 그것이 표진만이 있더라고요. 사투리 같은데도 표진만이 있더라고요. 그려, 있어. 그렇죠, 그렇죠. 전라도 말이 다 먹어서 촌스럽게 많아가디. 좋은 것도 있어, 재미나. 옛날 고어도 있죠, 오래된 말. 오래된 말이 있죠, 그렇게. 아따. 기적국, 저쪽국. 기적국, 저쪽국이요. 하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나도 웃겨. 쓰는 말인데도. 아따. 개인적으로도 이거 나중에 한 대목씩. 여기서도 발표를 하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야 뭐 우리가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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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한 대목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늘어요. 쟁이 쟁이 쟁이. 안 늘어. 우리 송강사님처럼 딱 테스트해가지고 올리자니까. 독창으로. 독창으로 올려요. 아이씨. 우리 송강사가 올면. 잘했어. 잘했어. 그날. 엄청 잘했어. 그리고 2탄으로 나중에 또 해서 또 올리면은. 그거 또 버전이 또. 또 답게 지금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은 저기 뭐. 완악두회를 한 번 더 할라요? 아니 우리 저기 저 춘향모친 나온다를 배우다가 지금 들어갔는데. 춘향모친 거기는 금요반 이었지. 근데 저기 뭐야. 춘향가를 여기까지만 할라요? 더 할라요? 응. 괜찮은데. 계속 배워서. 계속해요. 금요반하고 똑같이. 진지자. 그럼요반하고 딱. 그럼요반 또는 pots안에느라. Boot에 times. 그럼요반하고. 네. 더 빠른. wr3 egoantwort. 저게 좀 하네요.